올해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왔지만 올해는 세금 압박의 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식가격에 대한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식가격이 급등했고 또 종부세율도 인상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1주택자 또 다주택자가 받게 될 종부세 고지서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찍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말 아시죠? 이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종부세 고지서를 손에 받아들기가 두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부세 공습을 앞둔 부동산 시장 어떤 분위기고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앤커멘트를 통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 종부세 고지서를 막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까 많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과세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중폭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종부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15% 이상, 20% 가까이 오르고 경기도도 2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매년 2, 3%씩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담겨져 있을 거고요. 공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운명박 정부 때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 6, 70%였던 거, 시작 포인트가 그렇게 낮춰서 시작하던 거를 지금은 공시가격에 적정 가격까지 올리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 3% 올라가는 그런 구도인데다가 또 2020년에 7.10 대책의 결과로서 종부세 세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올랐죠. 3%가 맥시멈이었던 공시, 종부세 세율이라는 게 최고 6%로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고지세 나올 종부세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전망, 관측, 예측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사들을 보면 이제 뭐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소 이제 최고치를 이제 가상한 경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되겠죠. 강남의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내야 되는 종부세를 보면 1년 연봉치가 될 것이다. 뭐 작년에 비해서 2, 3배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좀 나오는 사례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런 부담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도 이제 보게 되면 강남에 있는 음마아파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2채를 이제 갖고 있으면 각각의 시세가 제가 알아보니까 음마아파트는 한 25대고 현재 그다음에 잠실주공은 현재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각이 선정된 게 올해 1월 초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잠실주공 5단지는 고시기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마아파트는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 2채를 갖고 있던 2주택자가 내던 종부세가 한 2,7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7,336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거의 한 167%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갑자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이 는 것도 아닌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지서라는 게 이게 받아보기 전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 물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곤 하지만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고 개인의 또 상황 매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이제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다행히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 오른 건 부분적으로는 완화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 대한 포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증폭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례가 결국 신설이 됐는데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세금과 관련된 건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선에서는 세무사들도 세무사들도 계산하기에 포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아닙니까? 너무 자주 바뀌고 이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수준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도로서 변화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세무사들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특히 부부 공동 명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의 인멸 합산이니까 개인 내게 되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 너무 부담이 커지죠.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부 특례를 도입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 완화에 대한 구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준 거죠. 특히나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각각 40%씩 8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 명의로 해서 2주택자의 어떤 그런 구도로서 끌고 가게 되면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1가구, 1주택 특례를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열어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초고가가 아닌 이상에서는 고가 1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보유세 부담을 중부세 부담을 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죠. 세금 많이 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분위기 일선에서 만나보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해 많이 올라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선의의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은퇴한 세대들 주택만 보유하고 은퇴한 세대들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부담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나 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걸 뭐 팔아서 처분하기도 힘들고 이런 식의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아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시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느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투기자들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소득이 있을 때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사놓은 게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번에 세율 구조가 바뀌면서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은퇴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금융 자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사실 다가오거든요. 저도 뭐 주위의 중개사는 아니지만 은퇴한 교수님들 분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결정이 된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2006년에 종부세 이후로 굉장히 강화시키고 나서 첫 부과하는 시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지서 받아보라 억 소리 날 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도 올라갔다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부담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집값 내가 올렸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면 이렇게 보유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냐라는 그 취지를 봤을 때 일단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놔서 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좀 매물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도 있거든요.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세 부담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다. 여기에 대한 견해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매각을 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도 70%를 상한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한 선택은 아니죠. 어떤 정부의 어떤 요구, 목표 자체도 불로소득에는 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보유세의 어떤 적정 수준은 그 부동산에 나올 수 있는 운용수입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수익률이 보게 되면 3%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면 저는 1%, 2% 남의 지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6%, 3% 올라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구도를 넘어선 상황이죠. 그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종부세 부담에 증가에 따라서 투매가 일어날지도 문제지만 투매가 일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무리도 사실은 가격 상승기보다는 하락에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언젠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무리하게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특히나 과연 역할을 할 거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파는 것도 힘들지만 또 향후 진행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선택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죠. 대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지금 어쨌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정해졌잖아요. 가장 일선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공약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에 국토부 유세 얘기부터 해서 막대한 주택 공급 대신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주창을 했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시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핀트가 서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셨을 것 같으니까 좀 평가를 해보시자면 어떤 견해집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좀 인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후보가 내고 있는 총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5년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목표 자체는 최근 5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보다 사실 적은 물량이라서 민간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연간 한 50만 원 정도 내외를 공급하고 있던 게 현지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총량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의 많은 부분을 공공이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주택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본주택의 어떤 물량도 1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공급되는 주택들의 물량들 중에 공공택지 위에 지어지는 주택의 물량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역할을 해서 지어내는 물량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기본주택에 대한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본주택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서 재원으로서 지어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도에서 공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수도권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거를 집값 하락의 신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실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추세가 어떤 고점에서 조정되고 있는 시기냐에 대한 부분이 심리지수는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정체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세에 대한 어떤 변동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 실거래가 지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때는 가격 상승기에 공급이 확대돼서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가격 급등기에 착공 물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서 금융이 발생했던 것처럼 결국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공급 확대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축소되는 시기를 한 5년 동안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당연히 가격이 조정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대한 어떤 시장 압력이 있긴 한데 그 현실화되는 시점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